제 이름은 오윤석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는 개원예술대학교 애니메이션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사운드, 작곡을 가르치고 있고요. 사운드 제작 분야에서 일을 한 지는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미술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사실은 미술 쪽 공부를 했었는데 미술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영화 애니메이션을 유독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많이 찾아보고. 근데 당시만 해도 애니메이션을 찾아보는 게 되게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둠의 경로로 외국에 되게 유명한 애니메이션들을 찾아보고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고 음악 쪽으로 제가 경로를 좀 바꿨어요. 저희 진로를 20대 초반 때. 음악 공부를 하려고 고민을 할 때 음악에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음악을 할까 하다가 제가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 음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전공을 음악으로 바꾸게 됐고요. 그래서 작곡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작은 일부터 이렇게 그냥 시작을 하게 됐어요. 작곡 부분만. 그런데 그때 제 주위에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 음악을 만드는 일을 초창기에 이렇게 하다가 음악 애니메이션에 들어갈 음악을 만들게 되면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만든 음악을 들고 후반 작업하는 데 가야 돼요. 그러면 사운드 스튜디오에서 제 음악을 넣어주고 그런데 애니메이션에는 음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사도 있고 음향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뒤에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걸 지켜보면 제가 만들어간 음악을 그분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업을 하시고 믹싱도 하시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일이 훨씬 더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만든 음악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믹싱되지 않을 때도 꽤 많았었어요. 뒤에서 제가 그 작업에 관여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이게 음악으로는 완성되기가 되게 어렵겠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전체적인 연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음악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운드 작업을 좀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전체적인 사운드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연상호 감독이라고 아시죠? 부산행 그분이랑 제가 작업을 많이 했어요. 애니메이션 작업을 연상호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 사운드 작업은 거의 다 제가 했어요. 잘 맞았거든요. 그런데 감독이랑 사운드 작업을 할 때 주로 언제 만나냐면요. 대사 녹음할 때 성우들이나 연기자들 불러다가 하루 날 잡고 녹음을 하잖아요. 그때 감독이 연출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옆에서 도와드리고 녹음도 같이 하고 그런데 연상호 감독의 좋은 점이 뭐였냐면 연기자들한테 연기 지도를 아주 정확하게 해요. 그런데 감독님들마다의 디렉팅 연출 스타일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말로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별로 지시사항 없이 한 번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연상호 감독은 자기가 연기를 해봐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직접 보여주거든요. 그 성우 연기를 그러면 연기자 입장에서 되게 편하거든요. 감독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하여튼 연상호 감독은 연출을 굉장히 정확하고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같이 작업하기 좋은 감독이었어요. 제가 좀비가 나오는 작업을 해본 건 처음이에요. 좀비 사운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처음에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작품들을 많이 봤죠. 영화뿐만 아니라 게임 쪽이 요즘에 사운드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게임 사운드는 안 해봤는데 좀 추천을 받았어요. 좀비가 나오는 되게 유명한 게임들이 있다. 근데 사운드가 굉장히 좋다. 참고해 보시라 해가지고 게임도 좀 참고했고 그 다음에 좀비 영화들은 당연히 많이 봤죠. 근데 뭐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냥 뭐 사자 울음소리 같은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뼈 부러지는 소리 나오고 이렇게 관절 우두둑 소리 나오고 그 다음에 연기자가 얼만큼 이 좀비의 울부짖음을 잘 연기하느냐 좀비 그 자체가 주인공일 수는 없기 때문에 좀비는 좀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비 사운드 작업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막 떼로 나오거든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나와서 그런 것들도 사운드 작업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일이거든요. 왈라가 되게 큰 일이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좀 나름대로 도전이었죠. 좀비 사운드를 만드는 게. 뼈가 이렇게 부러지거나 뼈가 이렇게 관절이 꺾이거나 피부가 벽겨지거나 다 잔혹한 장면들이긴 한데 그런 거를 사운드를 어떻게 만들지 할 때마다 이게 되게 고민이거든요. 다 한 번씩 해봐가지고요. 어떤 방법을 쓰는지 쓰면 되는지. 서울역 에피소드 하나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릴까요? 그 영화를 보면 그 남자 주인공 두 사람이 하얀 소형 자동차를 타고 많이 다녀요. 그 차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역할도 많이 하고 그걸로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도망도 다니고 그 다음에 좀비들이 그 자동차에 덮치기도 하고 그래서 자동차 사운드가 많이 필요했어요. 유난히 그 작품이. 그런데 자동차 녹음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큰 대규모 스튜디오에서는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저같이 이렇게 소규모로 작업하는 데서는 큰 과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계류 커다란 기계류 소리들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소리들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 작품은 자동차가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필이면 제 차는 좀 큰 SUV예요. 그래서 그 차랑 비슷한 차를 렌트를 했어요. 제가 또 마침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 교내는 밤에 텅 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차를 렌트를 해서 차로 녹음할 수 있는 모든 노래를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 경험이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제가 그동안 제 차로는 할 수 없었던 급출발, 급정지, 급회전 이것들을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열심히 녹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좋은 소리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빌린 차여가지고 손상되면 안 되니까 장갑 끼고 하고 그 다음에 안전벨트로 액션하는 게 있어요. 좀비랑 남자애랑 안전벨트로 목을 이렇게 하고 그런 소리들, 잡는 소리들 이거를 한 번에 탁 차를 렌트해서 녹음을 했더니 그전에는 참 자동차 소리가 등원은 쉽게 만들기가 어려운데 좋은 소리들을 그때 많이 했고 서울역 작업할 때 그 부분도 되게 좋았던 작업이었어요. 그것도 alert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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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